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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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야. 걔네들 입장에 따라. 그러니까 계속해 나가야 돼. 가격을 5만 불 정도를 깎는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돼요. 아... 국밥에 소주 한잔. 우리가 그 금액을 2만 불 인센티브를 주고 3만 불을 3년 동안 해서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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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팀 2023년 자 어떻게 한번 파티에 친구들 많이 오겠지? 아이디어 없으세요? 빨리 파티 가고 싶다. 유주님 파티요? 파티? 파티? 뭐 파티? 예! 파티타임! 우리 팀이 파티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도 많았지만 항상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매 순간순간이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올 한해 루돌프 사슴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셨나요? 고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높은 현실의 장벽에 지쳐 있으시더라도 열심히 일한 당시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념연 깡총 뛰어오는 토끼처럼 기쁨은 더하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 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2023년에도 고경호 부동산팀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발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2023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피 뉴 잉! 하피 뉴 잉! 합니다 하ier 한글자막 by 한효정